자 그럼 이어서 우리 정문희씨 서산갯마을 보러 보러 가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점심 맛있게 드셨죠? 김현수님 나오시고요. 김현수님. 김현수님 이쪽으로 오세요. 김현수님 한 장인 대통령 김현수님UI 김현수님 김현수님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왜 다 사랑하는지 사랑 없는 주문이 많은 날이 없으라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